광주시방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출판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첫 공판을 엽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가처분 소송 내용과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서울 서부지원 이송신청을 논의합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에 공정성을 위해 지역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송신청을 했습니다. 5.18 단체는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서를 주장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